고매 호주산 프리미엄 숄더렉 구이용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우선 양고기의 숄더렉 부위를 엄선하여 부드럽고 씹을수록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제공합니다. 이탈리안 시즈닝과 북경 시즈닝이 동봉되어 있어 다채로운 풍미를 즐길 수 있으며, HECP 인증을 받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. 냉동 보관 제품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에어프라이어, 오븐, 프라이팬 등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손쉽게 조리할 수 있으며,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 건강에도 좋습니다. 철분, 칼슘,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고매 호주산 프리미엄 숄더렉은 맛과 품질, 영양가 모두를 갖춘 최고급 양고기 제품으로,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리 재료입니다. 호주산 냉장생 양갈비 양마워크 800g 소스 2종 포함 증정. 제품은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째, 가성비가 뛰어나며 고기질이 매우 좋습니다. 둘째, 양 특유의 잡내가 없고 신선도가 뛰어나며 당일 가공 후 발송되어 신선함을 유지합니다. 셋째, 두 종류의 소스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넷째,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하여 씹을 때마다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. 다섯째, 800g의 넉넉한 양으로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충분합니다. 이 제품은 소고기와 유사한 맛을 가지면서도 양고기 특유의 향을 즐길 수 있어 다양한 조리법으로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여 집에서 고급 양고기의 맛을 경험해보세요. 초램 F&B 메가 양 프렌치렉 냉장은 여러가지 점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첫째, 이 제품은 손질이 잘 되어 있어 별도의 해동작업이나 지방제거작업이 필요 없습니다. 둘째, 양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없고 풍미가 뛰어나며 소고기 스테이크와 같은 조리법으로 쉽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. 셋째, 양이 많아 신혼부부 기준으로 이틀에 걸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푸짐합니다. 넷째, 아이들도 좋아할 만큼 맛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마늘밥과 특채소스와 함께 먹으면 전문점 부럽지 않은 맛을 집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장점을 고려할 때 초램 F&B 메가 양 프렌치렉은 가성비와 맛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그린렘 양고기 고급 갈비 숄더렉 500g, 한 개는 캠핑이나 바비큐에 최적화된 고품질 양고기입니다. 이 제품은 냄새가 전혀 없고 양념이 끝내주어 누구나 쉽게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름 캠핑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며 아이들도 좋아할 만큼 맛이 뛰어납니다. 또한 육즙이 풍부하고 고기의 질이 매우 좋아서 식당에서 먹는 것 못지않은 만족감을 제공합니다. 에어프라이어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쉽게 고급스러운 양고기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양념과 조리법으로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으며 재구매 시에도 일관된 품질을 자랑합니다. 그린렘 양고기 고급 갈비 숄더렉으로 특별한 식사 경험을 누려보세요. 방금 전 상품 설명이 마음에 드셨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와 댓글의 구매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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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